resposta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iya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아줌마, 우리 도시락 남은 거 중요한데요? 우리 아침도 안 먹었는데. 우리 거지인데. 우리 망태야, 거지망태. 누나, 우리 그것도 먹자. 안 돼. 이건 아버지랑 오빠 줘야 돼. 너 어떻게 네 입밖에 모르냐? 맛있잖아. 참어. 숙자야. 왜? 너 그 도시락 안 먹어? 숙자 엄마랑 먹는다. 네가 엄마가 어디 있냐? 배고프잖아. 먹어. 안 고프다. 숙자 엄마랑 먹는다. 그래. 야! 야, 포장마차 들고 와. 질금치 그럼 뭐 하는 거냐? 한 판 크게 붙어 오잔 말이야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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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너 밥 안 먹을 거야, 정말? 안 먹어. 먹어. 싫어. 그럼 어떡할까요? 너 굶어 죽을 거야? 그랬으면 좋겠어. 니들 결혼해라. 지금 짐 싸들고 광팔이 고향 내려가서 혼인신고부터 올려. 팔자는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팔자라더라. 너 죽어도 네 팔자대로 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. 무슨 소리야 그게? 말 그대로야. 혼인신고부터 올려. 그게 나 혼자도 돼? 오빠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냐고. 정말이야? 돌아서면 천당인걸. 뻔한 물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악을 쓴다, 악을 써. 그래 네 맘대로 해라. 죽겠다고 악쓰는데 누가 말리겠니?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. 엄마, 엄마 정말이지? 정말이지? 아, 대게 안 맞네. 돈내기를 안 해서 그냥 왜 이렇게 공이 안 맞냐. 아이, 참 이만. 아, 알았어요. 흔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. 아, 그래. 들어가. 아... 야, 이리 와봐봐. 왜요? 와봐 인마. 야, 저기 봐봐. 저기 봐봐. 봤어요. 저거. 저거, 저 차 저거 재야 될 거냐? 예. 재야, 저거 왜 가는 거냐? 아, 뭐 도박사들이 하우스 가겠죠 뭐. 하우스? 원전 경기 가하게 오네. 아유, 오늘 또 누구 집 초상 갔구먼. 안 돼. 어디 들어가? 내 소방 만나러 들어간대는데 왜 못 들어가? 당신 소방 집에 왔어. 지금 왜 왔어? 좋아. 뭐 왔냐? 고발하려고 그런다 왜? 이놈의 도박자리 내가 아주 박살을 내고 말 거야. 증언하게 내놔. 당신 마음대로 해. 성우랑을 차든지 날 방으로 뒤로 보내든지. 호소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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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치료에 찍고. 아, 싸우지게, 싸우지게. 호소송 좀 많이 출봤어. 아이씨. 하이씨. 누나. 아니, 아니야. 아니, 뭐야, done. 뭐라. 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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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할라. 아니, 왜 하지? 아이씨. 야, 오지마. 아, 누나. 나, 나 못 counts? 아이고. 오지마. 노나. 저, 누나. 이혼 서류야 내가 아무리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당신하고 살려 해도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젊은 서방 데리고 사는 년 다 이렇겠지 애 키우는 것처럼 마음 저리고 다 그렇겠지 내가 도둑년이지 뭐 한다고 젊은 서방 얻었을까 내 스스로 나만 욕하며 살려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 당신 말은 쌀로 밥을 해도 안 믿어 이혼을 갈라서자고 누나 내가 잡혔어 집안 잡혔어 누나 나 좋아하잖아 이러지 마 그리고 그 포장마차 내가 금방 찾아줄게 금방 포장마차 팔았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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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